소피아는 본격적인 자신의 뱃속 개척을 위해 여성 슬라임을 탄생시켰다. 슬라임은 D랭크 학생보다 3배 정도 크다. 과연 그녀는 어떤 능력을 보여줄까나? 슬라임이 말한 탑승이란 자신의 몸에 가둬버린다는 뜻이다. 소피아의 소화액으로부터 보호받으려면 어쩔 수가 없다. 슬라임 몸에 갇혀버린 D랭크 학생, 생존력이 대폭 올라갔다. 숨을 쉴 수 있고 배고프지도 않다. 본격적으로 소피아의 뱃속으로 들어갈 차례다. 소피아에게 잡아먹힌 슬라임, 그 슬라임에게 잡아먹힌 남학생, 참으로 기괴한 광경. 순조롭게 소피아의 식도를 내려가는 중이다. 체감되는 깊이가 30미터나 되는 살아있는 터널이랬다. 소피아의 위 내부는 주름진 기괴한 공간이다. 이곳에 들어오면 음식물이지만 슬라임이 그를 보호해 줄 것이다. D랭크 학생은 캠프로 활용할 장소를 찾는다. 아무래도 위액 분출구가 적합할 것 같다고 판단했으니. 1cm 몸집도 소피아의 위에서는 서식하기란 크다. 그래서 슬라임에게 전기를 빼앗겨서 1mm까지 작아졌다. 위액 분출구를 캠프로 개조할 예정이다. 과연 어떤 캠프가 완성될지 기대된다.